여기 약간 이무기 나올 것 같이 생긴다 여기 신기하다 이런 데가 있었나 심지어 여기 길이 막혔네 어 나왔다 근데 제 기억 속에 툭툭님이가 쓰러져 있었던 건 누구한테 맞고 있는 이미지가 있거든 우리 후토미미야님은 딱 뭐랄까 선을 그어버리시네 그래 얘 잠깐 만났다고 바로 떠났던 것 같아 나는 어디로 가야 돼? 알려주는 거야 쟤랑 싸웠던가 만났던가 했던 것 같아 그럼 나는 이것으로 이러면 체크포인트 찍힌거죠 갑시다 돌아가죠 일단은 아사쿠사 아직 지도 덜 밝힌 곳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막혔네 내가 앞으로 어딜 가야 되는지 안 돌아본 데를 지금 돌아야 못 먹은 템들도 마저 먹을 수 있으니까 쭉 돌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돌면서 뭐 힌트가 나오겠지 아니면 아사쿠사로 돌아갔을 때 뭐가 나오던지 일단은 아사쿠사로 돌아가면 이벤트가 생길 것 같아요 아까 거기에 터미널이 있었으니까 진공이 한번 써볼까? 436이요? 꽤 세네 그걸 피해버리는데? 그걸 맞았는디? 우와 진짜 무섭다 약간 쪼레베 저항 이런건가? 그거 뭐야 아 쓸 일은 별로 없겠다잉 근데 구걸도 지우고 싶고 조르기도 지우고 싶고 다 지우고 싶고 정천의 회심도 지우고 싶고 저 전승돼 버린 스킬들이 너무 쓰레기야 아 진공이 메울 줄 알았으면은 화염고양이라도 좀 갖고 올걸 물론 계속 쓸 놈은 아니지만 나도 그냥 엔젤이요? 젠장 앗! 막혔어! 나중에 일로 해서 진행하나보다 나중에 다시 오라는 거 보니까 그냥 막혔어가 아니고 나중에 다시 와 라고 했잖아 흠 뭐 아직 못 가본 데 많으니까요 어? 이제 좀 영양가가 있네 나니껌 써보자 뭐야? 쉐이브랑 똑같잖아 이라이씨 아 대승전 아니고 슬슬 하나만 레벨업 시켜야 될 것 같다 제천대성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어! 잠깐만! 잠깐만 잠깐만 그 약간 정신나가 사이코 베스트 같은 마네카타 가죽 벗긴다는 그 마네카타 난 여기서 술래잡기인가 했던 것 같은데 마가타 맞은다고? 아 이거 재고 랜덤 미니게임인가 그거 아니냐? 나 기억날 것 같.. 맞네 나 기억날까? 난 우리가 재고댕해 이케 Earnest은 나 보관할 것 같네 이제 열어보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안 건드리면 갈 수 있어 이거 공략 안 보고 깰 수 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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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부터 안 단순한 것 같아 정리야 이걸? 이거 막아버리면 얘가 못 돌잖아 어디서 안 돼? 여기서부터 안 보고 깰 수 있어? 이거 안 보고 깰 수 있어 뭐 깰 수 있어? 안 보고 깰 수 있어 끝이 안 보고 깰 수 있어 볼 야 kilometers 니네가 방해인데? 뭐지? 벌써 박혔는데요? 아니야 뭔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러면 또 길이 없어서 잡아끌기 뭐 이런 거 없어 이거를 돌려야 되나 본데? 잠깐만 산적을 버리고 양쪽 다 막 쳐버리면 안 되는구나 아 뭐야? 아 난 저 밑에 놓을 생각만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러이씨. 뭐지? 뭐지? 아 이러이씨. 아 이러이씨. 아 이러이씨. 막히잖아요 아 머리 뽑아지겠네 면적이 안나오는데요 걔가 돌면 안되나봐 걔가 돌면 안되나 난 못가는데? 길이 없는데? 아니 그니까 지금 오른쪽 아래있는걸 돌려서 가야되는데 지금 오른쪽 아래꺼 바로 위에있는 애가 저렇게 돌아가있으면 오른쪽 아래있는게 못 돌아가고 난 어떻게 해야되냐 아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이게 이렇게까지 가면 안될까 내가 또 길이 없네 내가 또 길이 없네 아 그냥 보내줘 이쯤 염먹였으면 된거 아닐까? 나 좀 보내주면 안될까? 없애버리고 싶다 진짜 다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깔끔하게 되겟어 아 오른파래가 트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돌려야될거같아 지금은 돌릴 수가 없어 결국 이거밖에 없어 이 상태야? 뭐가 될까? 이렇게? 어? 될 것 같은데? 됐다 아 진짜로? 야 나 지금 개 힘든데 이렇게? 어? 이렇게? 이렇게? 어? 어? 돌리다가 알았어 야 이건 반칙이지 임마 아 돌려야 비로소 보이는 것도 있구나 아 아니네 아이씨 놀래라 뭐야 야이씨 뭐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 얘를 근데 멀리 밀질 않으면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아! 아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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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밀어놓을까 일단? 그럼 돌아가자 얘는 절로 있거든 이러면 아 뇌에 바보아 오는데 어? 나 급 피곤해져 나 급 피곤해져 아 뭔데 이건 또 어? 어? 이게 왜 한꺼번 움직여? 아 두개 못 떨리네 어? 그 좋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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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 아 아 아우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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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... 밀어버리면 길이 안 나오는데... 와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너 떨어져, 인마. 나 좀 들어가자, 그냥. 어? 어? 아, 씨... 아, 씨... 야, 공략 갖고 와. 크... 크... 이거 하나까지는 맞아요. 이거 하나까지는 맞아요. 아, 이... 이걸 좀 밀어버리면... 이걸 가져라? 그것도 한 칸만 남겨놓은데? 왜? 암튼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밀어서 와 씨 나는 상상도 못 먹었다 어 그럼 이 다음엔 아아 이걸 밀고요 한 번 더 밀고 밀고 와 내가 그냥 했으면 난 8에서 끝이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벗고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하는거 이렇게 하면 될까? 이렇게 하면 될까? 하나 그 다음엔 다행히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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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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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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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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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